TVS 스포츠, 삼성 라이온즈의 전경기 중계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TVS 드림 FM 99.3MHz 라디오 중계와 함께 T-POP 앱을 통해서 전세계 어디에서나 저희 중계를 함께 하실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.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중계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. 유튜브 앱을 여시고 TBC 뉴스 채널을 검색하시거나 TBC 프로야구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지구 어디에서나 저희 중계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면 화면에서 현재 라인업, 주자 상황, 타구장 경기 진행 상황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. TBC 드림 FM, 삼성 라이온즈의 전경기 중계방송 기운 한번 팍팍 넘어주세요. 팍팍 팍팍! 삼성 팍팍!